안녕하세요. 새로 만나뵙는 분도 있고요. 처음 만나뵙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했었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를 또 뵌 분도 있고요. 자, 어떻든 우리 만나뵙습니다. 만나뵙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설개론이라고 합니다. 시설개론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공동주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그냥 생략하고 저희가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뭐냐 하면 시설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시설개론인데 우리 지금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시설개론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개론이라는 거는요. 우리 또 이 개론이라는 말이 좀 이랬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시설이 뭐예요 그러면? 아, 건축물.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아, 건축물에서도 우리 뭐 얘기합니까?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시설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겠지만은 별이,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아주 깊은 내용들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편적이면서도 범위를 넓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깊게도 조금. 어떤 부분들은 깊게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시설개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기본소가 그러면 시설개론,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 우리 시설개론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강의 나갈 건데 건축구조. 자, 그래서 한 파트는 건축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한 파트는 건축설비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 이 건축이란 건 뭐 다 아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해서 뭐라 그래요? 1편은 구조편입니다. 2편은 설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구조가 건축구조, 구조가 뭐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건축물을 배우는 거예요. 아파트를 공부하는데 아파트에 뭐야? 외형적인 거. 제가 이제 이럴 때 그냥 또 이게 뼈다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죠, 골조, 이 구조 이런 걸 외형적인 거를 공부하는 게 건축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되는 거고요. 자, 얘에 비해서 건축설비 또는 설비는 뭐예요? 그러면 얘랑 반대 개념이죠.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그죠, 건물을 자,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또 우리 그죠, 시설이니 시설이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런 설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설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얘는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건축이라고 자,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얘기하면 얘를 갖다가 건축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에 비해서 우리 내부적인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기계나 뭐야, 전기 또 그 다음에 전자 등등등등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시설계로는 40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40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가 20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0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50대 50으로 약간 어떨 때는 자, 얘가 하나가 적든가 또는 많게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적든가 많게는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자, 50대 50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요 20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40문제가 골고루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뭐 또 이렇게 이제 알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오지선다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지선다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시험은 어떻든 오지선다. 오지선다하고 사지선다하고는 또 차이가 좀 많습니다. 어떻든 오지선다가 좀 더 많이 해요. 그냥 한 지문 더 있는데 그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체감, 그 체감 느끼는 게 많이 다릅니다. 어떻든, 자, 그래서 우리 오지선다를 한다라고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돼서 시설개론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 시설개론에 대한 거 그냥 간략하게 좀 우리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기본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소에 들어가서 우리 기본소 보면은 파트1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파트1에서 보면은 건축구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거 좀 놔두고 그냥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자, 그래서 파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 파트1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뭐예요? 건축구조. 자, 그냥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조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다. 외형적인 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1번서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짱이에요. 자, 그래서 총론서부터 해서 2번의 기초구조, 세 번째 조족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철골구조, 쭉 해서 12번 보면은 적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야? 이제 1번에서 챕터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건축구조의 챕터1. 자, 그래서 지금 뭐야?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론이라는데 자, 이제 보면 우리 보통 한 문제 또는 어떻게든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총론에서. 자, 그래서 총론은 뭐냐 하면 구조. 자, 우리 구조는 자, 우리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거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총론이라는 건 뭐다? 건축물의 일반적인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자, 우리 구조의 총론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장을 보면은요. 제1절에서 이제 개설. 또 여기도 그냥 제1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뭐가 돼 있습니까?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총론에 대한 얘기다. 얘를 이제 지금 이제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좀 지우자고요. 여긴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설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은 자, 1번에 보면은요. 건축물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건축물의 정의. 자,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는요. 이런 것들도 지문 하나 정도 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건축물이 뭐예요?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시설개론이라고 그러는데 건축물이 뭐냐?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이요. 그런데도 그냥 쭉 읽으면 그런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그냥 토지에 정착하는 거다. 아, 토지 뭡니까? 아, 또 대지라고 또 얘기하죠. 여기에 정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 정의에 의하면 땅에 정착하지 않으면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얘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뭐라고 그랬죠? 공작물 공작물 중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 무슨 말이에요? 지붕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붕이 없으면 지붕하고 기둥이 없으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뭐야?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아. 또는니까 오아잖아요. 지붕과 뭐가 기둥 대신에 벽 자, 얘가 있든지 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벽이 없으면요. 얘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정착하고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기둥을 대신한 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 그렇죠? 자, 이런 말들을 자, 우리가 좀 봐주면 좋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 뭐라고 그런다?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이외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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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자, 그래서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에 보면 구조부재가 있고요. 부재 재료 재료 이런 거 비구조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두 가지 내용 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우리 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구조부재 보면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더 할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구조부재라고 한다. 등의 구성부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바닥판도 알고 지붕도 알고요. 또 지붕의 그 틀 지붕을 갖다가 지붕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말 보면은 토대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목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목조에서 나오는 건데 토대 그러면 기둥 밑에 이렇게 수평으로 얘를 지지하는 거 이런 거를 토대라고 그래요. 혹시 물어볼까 봐 이런 것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자, 이런 것도 참고로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지금 돼 있는 기둥, 보, 바닥판 이런 것들을 구조부재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거를 구조부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비구조부재는 그러니까 얘 아니야 이게 비자가 뭐예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구조가 아니, 구조부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이런 것이죠. 이와 유사한 거 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거 요만 표현이 좀 그렇죠? 구조 해석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되는 거다. 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비구조부재라고 한다. 자, 이 정도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냥 맛을 보고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 구조부재잖아요. 자, 얘에서도 이제 주요 구조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자, 우리 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건축물 이런 건축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알자면 이게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쪽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의해서 지금 얘 주요 구조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얘는 또 이거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요 구조부는 어떤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이 색깔로 해볼까요? 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바 지 보 내 주 기 크으 이게 뭐 헌바지들 우리 뭐야 그죠? 이런 거 어디에 이렇게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보내주라. 바지 보내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럼 얘 뭐예요? 우리 이제 바닥판 얘는 뭐야? 지붕 또는 지붕트리 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본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 그러면 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내력벽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뭐냐 하면 주계단 자, 그 다음에 기둥 자, 용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하고 비교해서 자, 그럼 아닌 거 자, 요거보다는 자, 요거보다는 얘가 아닌 것들이 또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 쪽에는 안 나왔어요. 말씀드리지만 요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이제 바닥판에서도요. 아닌 게 뭐냐면 최하층 바닥판 최하층의 바닥판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딱 띄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보 큰 보가 있고 우리 작은 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기로 큰 보, 작은 보가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그냥 먼저 그냥 맛을 보면 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부재를 큰 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쳐지는 겁니다. 자, 그건 지금은 요 정도 보고요.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자, 우리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요기서 또 한 칸을 또 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 계단에서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옥외 계단 자, 옥외 계단 이런 거 있죠. 이건 일반적인 건물에는 없는데 어떤 건물 보면은요. 자, 이렇게 그죠? 자,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자, 이 옆에 보면 옆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옥외 계단이라 한다. 계단에서 자,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는 그냥 여기도 갑니다. 하나씩 띄다가 기둥도 보면은요. 새 기둥이 있습니다. 또는 사이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메인 기둥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조그만 사이에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새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우리 뭐냐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또 있는데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이건 빨간 걸로 쓰는 것도 좋죠. 기초입니다. 어? 기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땅 속에 이렇게 기초가 우리 그저 땅 속이잖아요. 땅 속이라 그래서 기초는 자,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신경 써야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이 내용 자,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서 보면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그것도 나왔죠. 사이 기둥 또는 색기둥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최하층 바닥 자, 그 다음에 작은 보 차양 차양은 이렇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우산, 우산, 우산 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계단 그 다음에 기타 2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자, 우리 주요 구조부 자, 바지 보내주기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자, 우리 또 시설계론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1절 개설에 대한 거 자, 이런 내용 그냥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냥 그냥 뭐 하면서 지우자 아니요,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자, 이게 그냥 하자고요. 음, 여기 있는 용어들 또 나오니까 자, 제2절에 보면은요 건축물의 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해서 자, 제2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에 대한 거 보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 제가 지우려고 했다가 안 지웠잖아요. 뭐 붙어있어요? 기초, 기둥, 벽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런 것들 우리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 이거 하나하나 자, 여기 기본소는 자, 이제 기초, 기둥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보자고요. 이해하기 좋으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얘 뭡니까? 어, 얘 지붕입니다. 자, 영어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데서 좀 알아두면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루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붕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붕에 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려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단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천장이라고도 하죠. 자,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자, 요 위에 이렇게 촬영실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이죠. 얘 뭐야? 반자, 천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ceiling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뭡니까? 자, 이렇게 제가 그림 얘 뭡니까? 어, 어 자, 얘가 뭡니까? 기둥이죠. 기둥 그죠? 기둥 자, 우리 여기서 보면 기둥, 지붕이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자, 기둥은 뭐냐 그러면 column입니다. 자, 요런 정도에 또 우리 자,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기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쫙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얘는 뭡니까? 벽이죠. 벽 벽은 우리 뭐라 그러니까 w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기둥 위에서 이제 땅 속으로 자, 여기가 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그 바로 그리면은 그냥 요렇게 자, 요거에요. 자, 여기도 자, 근데 자, 우리 위에서부터 하니까 이건 조금 놔두고요. 자, 이게 땅이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 쭉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위에 우리가 그죠? 있는 거 아닙니까? 얘 뭐냐 그러면 얘 바닥 또는 바닥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판 바닥판을 뭐라 그래? 슬래브라 그럽니다. 자, 근데 얘는 국산 말로도 슬래브 또는 슬라브 자, 이렇게 해서도 많이 씁니다. 바닥판 자, 이렇게 자,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판 밑에 보면은 자, 여기에 요렇게 얘 지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지지해 주는 게 옆으로 쭉 해서 돼 있어요.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보라 그럽니다. 보 자, 보 그래서 자, 보는 자, 영어로 아, 보는 지금 요 큰 보 작은 보 했는데 큰 보 가 있고요. 작은 보 가 있는데 큰 보 는 거둬라 그럽니다. 자, 이 정도도 거둬라는 영어 조금 뭐 좀 그렇죠.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보 작은 보 얘는 뭐라 그래요? 거둬 얘는 빔 이라 그럽니다. 자, 조금 전에 자, 큰 보와 작은 보는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 자, 요거 다시 좀 보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보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 여기도 자, 그림 우리가 그릴지 보면 자, 얘 바닥판에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자, 우리 얘기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요렇게도 그냥 표시합니다. 보는요. 그림으로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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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예, 기초죠. 기초 기초를 갖다가 우리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푸팅이라고도 해요. 푸팅이 뭐예요? 푸팅 푸트 발이에요. 발 우리 발이 기초잖아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자, 주꾸면서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소에 그 이외에도 있지만 자, 요렇게 되는 요런 것들로 자, 우리 뭐라고요? 건축물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돼서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나와 있죠. 바닥판 지붕 큰보 내력벽 벽에서도 자, 내력벽 자, 여기 자, 근데 주계단은 안 그려도 되고요. 기둥이고요. 기초 그리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자, 요런 걸로 해서 건축물이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본소로 자, 우리 보자고요. 기본소에 이제 돼서 이제 하나하나 자, 이제 기본소에 있는 내용을 자, 우리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자, 우리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파운데이션 아, 또 파운데이션 나오니까 뭐야 우리 그죠 여자분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화장하는데 무슨 화장이세요? 기초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초화장이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런 얘기 쓰죠. 자, 그래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보면 파운데이션 기본소 지금 보는 겁니다. 건축물에 실리는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하의 구조체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기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자,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 요 총론 다음에 이제 총론 지금 우리 총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챕터2에 가면은 기초구조 공부를 합니다. 기초구조에서 이제 얘 공부하는데 기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만은 자, 뭡니까? 상부에서 자, 하중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상부 건축물의 하중을 받아서 자, 여기로 해서 얘를 어디에다가 집안에 집안이 땅이잖아요. 자, 집안 토지 대지 자, 이런 얘기죠. 일로 전달해 주는 지하의 구조체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하 구조체 기초에는 뭐야?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자, 근데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자, 여기서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위층, 바닥, 보호, 기둥 등의 수평부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받쳐주는 뭐야? 수직부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쉬운 말이지만 우리 기둥에서는요. 자, 무슨 얘기예요? 수직부제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워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부제라는 거 그죠? 이 부제라는 자,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자, 동그라미 2번은 알아야 됩니다. 얘네 쉬운 문제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 기둥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기둥 그냥 여기서 기둥인데 자, 보면 자, 우리 이렇게 기둥 그립니다. 자, 얘가 기둥입니다. 또는 뭐 이런 기둥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기둥도 있는데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자, 이게 자, 여기서 자, 이게 단면이잖아요. 얘가 단면 치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기둥이 정사각형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게 좀 작네요. 자, 이 작은 쪽에 3배가 됩니다. 자, 이 크기가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이상 자, 이거 3배 자, 이 말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자, 또 혹은 그 이상 3배 또는 그 이상 자, 이렇게 돼야지만이 얘가 뭐라고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배 정도 됐다 그러면 아, 그냥 짧게 조그만 기둥 이렇게 얘기하자고 얘가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얼마? 그죠? 3배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방향의 압축력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압축부대 자, 축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축방향이라는 용어가 자, 우리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뭡니까? 축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축방향이라고 안 해요? 이 축방, 이걸 갖다가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에, 자, 우리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우리 기둥은 일반적으로 이 힘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힘도 받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뭐야? 자,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 압축력이라고 그래요. 자, 압축력 자, 그 다음에 이게 잡아당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압축하중 압축력이 압축하중입니다. 자, 얘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압축부제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직부제 압축부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너무 또 처음부터 너무 깊게 가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